저거 올리면 되지, 이제 뒤집어요. 됐어. 아! 통발을 저기를 안 봤구나, 여기. 저쪽. 뭐 안 봐도 뻔하겠지만. 괜히 무겁기만 하지 뭐. 요즘 뭐 좀 부린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다니죠. 에코바게스요? 배는 떠나가고, 그리고 뭐. 아니야, 그냥 해본 얘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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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 잡았어요? 어, 뭐 잡았어요? 뭐? 호준아. 호준아. 네. 뭐래? 어? 저기 붕장어 준비하라 그래, 붕장어. 아, 이걸 어떻게 만지느냐가 난 제일, 제일 고민이야. 잡혀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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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아이고! 아이고! 진짜 있네 김정은. 어? 아... 있는 건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잡냐 너를. 어우 너는 무섭다. 뜻하지 않게 또. 어 그렇지 나온다. 오케이. 자 또 부탁한다이. 가볍게 또 한 번 가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높게 되네. 어? 네? 뭐래? 어? 저기 붕장어 준비하라 그래 붕장어. 어 붕장어 준비하시라는데요? 어 붕장어 준비하시라는데요? 아... 갑자기. 붕장어? 어? 붕장... 붕장어가 잡혔나봐요 선생님. 어? 붕장어가 잡혔나봐요. 음 잠깐만. 붕장어 좋았어. 잠깐만 있어 봐. 붕장어가 잡혔어? 네. 네. 와... 장어 먹네. 어? 장어 먹어요 선생님. 그... 어. 붕장어. 붕장어 붕장어 붕붕. 붕붕. 붕붕붕. 붕장어. 아니 이거 상관은 없는데? 음... 붕장어. 됐어. 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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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부삭. 있니? 삼각할. 여기 있어요, 선배님? 어, 그거 있어야 돼. 어. 아, 아파. 한 번 씻어드릴까요? 어? 어, 다시 오셨어요? 어? 어. 아, 비웠어. 에? 뻥이야. 뻥이야. 그거... 놓고... 뭘로 공장으로 해야 되겠어? 아, 갖고 오네, 저기. 갖고 오는구나. 뭐야? 뭐야? 어? 장 보러 갔잖아. 어디서 봤어? 바다 마트에서. 얼마 봐봐. 농장어야? 몇 마리야? 하나하나. 한 마리야? 그냥. 우와. 봐봐. 꽤 큰 거 아닌가? 아, 붉어. 우와. 우와, 크다. 이거, 이거는 뭐하니? 더 먹어야 돼. 어. 너, 대박. 뭘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여기는. 그렇지? 그럼 뭐, 뭐한 거야? 천도 문어. 세 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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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소금 좀 갖다 줘. 소금이요? 어. 굵은 소금이죠, 선생님? 굵은 소금이죠? 굵은 소금. 저게 안 봤으면 어쩔뻔. 그러게. 진짜 저기는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우, 오우, 이야, 야, 야. 되 studied. 줘봐. 아, 이거 봐. 우와. 저 놈, 저 놈. 여기다 좀? 오우. 어우. 네, 굵은 소금 아니지. 칼 줘. 네, 칼 줘. 어우, 좋았어. 우와. 아, 힘이. 송곳 어디 있냐.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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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됐어, 이제. 와, 뼈가. 장난 아니구나. 그게 뼈야? 응, 뼈지. 아이고. 내가 호준이한테 풍장어 그랬을 때 좀. 응. 또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 들지? 응. 손질이 많이 가는 거라, 손이. 응. 야, 뼈가 아직도 있나? 아, 이거 어떡하지? 잘못 끝났다. 잘못 끝났어. 괜찮아. 여기다. 물을 좀 부어주셔. 물 부어. 물 쭉 부어. 그냥 쭉. 물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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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네. 아까 그랬잖아, 소금 맛, 양념 맛. 누가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 왔다가는 쏘일 것 같아. 뭐였다고, 소금 뭐? 그러면 이게 몇 점씩 먹는 거야, 우리가 둘. 이게 돼? 나와, 먹을게? 그럼 우리 생선 두 개 괜찮죠, 이거? 괜찮지? 지금 뭐야, 이게? 이렇게 해서 굽는 거야. 괜찮잖아. 이게 우리 그 저거, 저거 뭐지? 손뱅이, 그 양념하고 같이 쓸 수 있나? 그거를 안 되는 거지. 안 되나? 이거는 따로 해야 돼? 약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금으로만 먹자. 소금? 어. 그냥 소금만 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거기다가 찍어 먹지 뭐. 그럼 될 것 같은데. 이거 둘 또 필 수 있어? 이것도? 네, 금방. 그래서 같이 해야 해? 같이 해야지, 그럼. 그럴까? 할 라면은, 그래야지. 아, 이거 본의 아니게 또 저녁 포식하게 생겼네. 저 불씨 좀 있지. 네, 불씨 많아요, 근데. 어. 응, 거기다 놀아. 여기가 있다. 오케이, 되겠다, 되겠어. 됐어, 됐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이제 불을 댄 거 같은데? 불 댔지? 둘 다? 응 이거는 튀김 이거는 부위 이러면 되겠네 여기가 튀김 와 불 장난 아니다 다 튀겨버리겠어 아 아 아 야 이야 그럴듯해? 어디 보자 난 처음에 이게 열기인 줄 알았어 열기 비슷하게? 어, 불그스름 해가지고 열기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게 먹겠다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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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전방이지 기름 나와? 어 와, 어떡하지? 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아, 뜨거워 저거 뒤집고 올게 이거는 조금 더 익어야 돼 더 익어야 돼 잠깐만 호준아, 저거 한 번만 싹 뒤집어 은은하게, 이렇게 계속 하이브리드 이게 바로 그 하이브리드라는 거지 너무 이쁘다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거는 됐고요 자, 이거는 됐고 됐어? 어 노릇노릇해? 응, 그래 어 еля가 저거 올리면 되죠,이제 뒤집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engage Nicki 응, 아, 감사하다. 역시. 우와. 이런 그림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이렇게 막. 와, 진짜 비주얼 대박이다. 됐어. 음. 고생했어. 아유, 고생. 수고했어. 아유, 수고하십니다. 여기 잡혀주냐, 마지막에? 갑자기 귀찮아. 이야, 진짜 되게 극적이다. 정말 오늘은 기대 없던 날인데. 조금 귀찮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랬어. 갑자기 풍성해졌어. 재밌네, 재밌어. 그렇지? 자,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봐, 이거. 그래서. 여기 찍어. 마늘 하나 딱 얹어가지고. 이거 먹어. 마늘. 어, 마늘을 딱 얹어봐요. 그래서. 이거 먹어. 괜찮나?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양념장하고 다 넣어울려. 이거 해서. 맛을 할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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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장어야? 야, 맛있어. 음. 맛있는데 이게. 와. 음. 아주 담백하고. 먹어봐. 어때? 음. 맛있어요, 선배님. 괜찮니? 야, 맛있어요. 아, 선배님. 생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손뱅이. 손뱅이. 어, 손뱅이 진짜 맛있다. 이 생선이 되게 부드럽네. 응. 엄청 부드럽네. 아, 괜찮아? 회로 먹어도 맛있겠다. 얘는 다 맛있대. 응, 이거 맛있는데. 맛있다고요? 약간 내놔서. 그러니까 맛이 좀. 응, 들었어. 시원하지. 응. 하나 안 입었습니다. 응. 와, 진짜 맛있다. 먹어. 먹어. 먹어, 선배님. 응, 먹어. 이거. 이거. 응. 숯불이 좋다. 이렇게 싹. 좀 향이 있네. 응. 으음. 이게 생각나니 아주. 희한하게 구들구들해. 저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양념에 딱이야. 네. 튀겨서. 그냥. 아유, 맛있으면. 이거 어떻게 낚시를 잡았어, 또. 참 희한해. 그러면. ценlag형. 희한 baix이. 저렴은 hee언니folderna. 오늘 요TOR из worriedك. 무슨. 감사합니다.